그래서 뭐 사실 팬미팅하면 이제 MC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또 1대1로 만나는 기분으로 만남도 좋으니까 제가 또 화려한 MC를 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의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러프한 느낌으로 사실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막... 좀 안 떨리는 거예요. 도화지가 뭘까요? 약간 색칠을 하면 뭐 오랜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화지처럼 나의 색을 입혀보겠다. 들어갔다가 여러분 박수 주시면 제가 다시 놀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わ Mi 안녕하세요pel浅입니다. 고품격 음악방송 차례에 도화지도oser 그리고 모두 함께 한밀습니다. 도화지 고마워요... 아까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장난하며 이제 스케치북 유엘 형님한테 조심하시라고 이제 제가 Cup입니다 같이 모른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예외 영τzet에 도아지국 음악, 음악... 너무 좋죠? 스테이크 쓰는 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요 준비가 더 됐대요 오늘... 저 경우에 도아지국이잖아요 도아지의 첫 장을 여러분과 함께 또 한 획을 한번 그어보겠다 그래서 한 획을 그으려고 진짜로 큰 붓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제가 뭐라고만 돼가지고 근데 이건 괜찮겠어요 이거 거의 벽지부로 진짜로 드릴 수는 있는데 뭐 제가 가져가진 않을 거니까 드릴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또 폴라로이드도 찍고 여러분 지금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네! 마음대로 해도 가져갈 거예요? 네! 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노란색을 한번 칠해볼 거예요 저도 근데 이 붓으로 처음 해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도 없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목격 더 있어야겠는데 한글자도 못 쓰겠는데 한글자도 못 쓰겠는데 이거 물건 다 써야겠는데 물을 묻혀야죠? 물 묻혀야죠? 물 묻혀야죠? 네! 네! 죄송한데 물 좀 얘기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다듬으면 새벽 3시간이니까 어 이거 물은 다 안 당길 것 같은데 다 당길 것 같은데 다 당길 것 같은데 다 당길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이거 하다가 그러면 한번 해보고 안되면 구슬 하나 바꿔 볼게요 잘한다 부끄럽네 잠시만 자 자 이제 됐다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이고 이것도 있잖아 이걸로 빌게요 자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 진짜 내일 아침 돼야겠다 여러분 시간 많아요? 네 나도 이렇게 큰 거 처음 해가지고 낙상 아니에요 그냥 낙상하는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있어요 느낌 있어요? 네 아무도 한 게 없는데요 이게 조용한 데뷔팅 처음이죠 아 아 진짜요? 네 이거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아 이거 당근마켓 올라오는 거 아냐 허흐 맞아 아 워 아 이öt've 아오. 이리 빨간 가ves된다? 뭐야... 이건 생각만 됐죠? 네! 네? 좋아요? 그럼 이거를 작아야겠다, 그죠? 아니, 그냥 작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이 부분은? 이거 뭐라고요?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네! 느낌 있어요? 아, 여행가? 괜찮아요? 네! 아, 너무... 네? 네? 아,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아뇨, 아뇨...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죠? 안 가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끝에만?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여기? 여기! 미술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요? 그럼, 우리 기다렸죠? 하하하하 여기가 좀... 으아아아 여행!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데 아 잠시만 믿었어 사인의 마지막 발음은 끝이다 이유마는 무한반뿐인거 자 사인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네? 크게요? 꽉차게요? 꽉차게 하면은 못 가져갈거 같은데 진짜 진짜 가져갈거에요 진짜 크게요 진짜 이만큼에요 이제 큰일났다 되도록힐수없는 각을 건너벌렸어요 가보다고 가보다고 네 어때요 제 그림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좋을게 있나요? 와 이거 진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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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거 아닙니다 아잉 사진사람이세요? 네 섬 안되는사람 뭐에요? 아 이거 섬 안되는사람 뭐에요? 아 이거 섬 안되는사람 뭐에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을테니까 사진찍은거 구경할사람 네 사진찍은거 구경좀 해주세요 아임 제 허벅 조금 자볼게요 귀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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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다 sehe 아이 hump chi어쿠자 그려 demost pantalla 으 둘 이야 여기서 이 4 이쁜 내가 말하는 건가요? 그는 왜 이거냐? 내 말 안 좋지? 그는 왜 이거냐? 그는 가스야! 그는 가스야! 안 찍혔냐? 그는 가스야! 보라테는 너야! 보라테야? 보라테 이건가? 네! 나 다른 게 있어! 나는 다른 게 있어! 네? 마르크스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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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이거 저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기 좋네요